다음과 다음과는 왜 아빠라케라에서? 잘생겨서 결론하지 무슨 소리 하는거야? 저게 어떻게 잘생겨 그런 말인가? 야 인마 니 아빠라 젊은이때 얼마나 잘생겼었는데 뭐 뭐라고요? 이 소진바바 무슨 자 자 자리잖아 그렇다면 얼마 후 아빠라 왜 아빠라는 왜 아빠라케라에서? 그러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 하는거야? 누구 많아 많아 사진바바 무슨 그냥 다른 사람이잖아 뭐가 잘못된거 아니야? 잠깐 우리 아빠라 젊은 우리 아빠라 젊은 그런데 나는 원래 어 그게 정말 우리 아빠라 그 다른 사람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